트로트 대행기 고향 가는 길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진행의 방남순 강현주입니다. 네 특집공개방은 서울. 지금 서울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해서 수월을 지나서 천안이 좋은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트로트하면 고향 가는 길에 너무 잘 어울리는... 그래요 그래요. 트로트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과 연관이 되어있죠? 네 설과 연관이 되어있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 흥을 대면서 유교를 겪고 울람들을 겪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트로트를 흥을거리는데 아마도 외롭고 힘드신 분들 서로 혼자 보내신 어르신 분들도 계세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런 분들에게 트로트 대행진이 위로가 되는 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럼요. 저희 트로트 대행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가수 분들도 계시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이분의 이름이 서울이시네요. 제 고향과 같은 서울이세요. 네 김서울씨가 부릅니다. 벽창호 당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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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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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주